축짓기 아파트 브리핑 바로 시작할게요 노량진으로 갑니다 자 노량진은 짜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노량진은 입지 자체를 좀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것이 노량진이구요 노량진의 서북쪽으로는 여의도 여의도 핵심 업무지고 여의도랑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게 노량진인데 약간 단절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가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대방동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유턴에서 가야 되거나 대방역까지 와서 지하철로 가야 되거나 약간 노량진이랑 여의도는 가까우면서도 먼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노량진에서 한강대교 건너면은 바로 위에 용산 용산 중에서도 여기 국제업무지고가 만들어지는 곳과 노량진이랑 아주 가깝습니다 100층짜리 빌딩이 쭉쭉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쭉하게 빌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국제업무지고가 완성이 되려면 시간은 아직은 멀었지만 어느정도 마스터 플랜이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0년 후 정도 되면은 건물이 한창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어느정도 착공하고 윤광만 드러나도 시세 반영은 빨리 빨리 되기 때문에 용산 자체가 제일 큰 호재이긴 하지만 용산은 워낙에 지금도 비싸기 때문에 어느정도 좀 선반영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동부이천동 제일 호재고 마포 공덕 쪽도 다 호재인데 노량진 쪽이 아직 가성비 면에서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노량진동 우성 보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용산 국제업무지고의 직간접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게 노량진이고 우측으로는 반포 흑석동 지나서 반포 강남 그러니까 인서울에서도 아주 핵심 입지에 있는 곳이 노량진이고 그 노량진 중에서도 오늘 보고 있는 노량진 우성아파트 자 여기 있습니다 노량진 우성아파트 가격 움직임을 좀 보면은 33평에서 의미 있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옆으로 갈게요 작년 12월에 9억 9천만원 거래가 있었고 올해 5월 8일에 10억 거래가 있었는데 5월 11일에 10억 2천 5백만원 11층 거래가 있습니다 노량진 우성아파트는 일단 구축아파트예요 1997년식 28년차 아파트고 용적률이 275%라서 단순 재건축은 쉽지 않고 뭔가의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노량진 우성아파트에서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교통이 정말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노들역 9호선까지 가는 게 한 8분 정도 노량진 우성아파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역 1호선 9호선 가는 것도 한 8분 정도 근데 노량진역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급행이에요 급행 그래서 특별히 노들역 쪽을 이용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은 노량진역 급행을 이용해서 빠르게 강남으로 진입을 하고 1호선을 타면은 서울역 종로 한양 도심권으로 가고 9호선을 타면은 좌여의도 좌여의도 좌마고 우강남 아주 교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노량진 우성아파트고 남측으로는 상도역이 있습니다 상도역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상도역까지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경사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노량진 우성아파트가 여기 있잖아요 이 노란색은 얕은 경사입니다 얕은 경사 정도가 있고 단지 내에서는 웬만큼 평탄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올라가야 되는 계단이 있긴 있습니다 계단이 있긴 있고 완만한 오르막을 좀 올라가야지 아파트가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량진 우성아파트가 노량진 중에서도 좀 괜찮고 노량진 자체가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자 이렇게 봤을 때 노량진 우성아파트 제가 빨간색 칠하고 있는 곳 여기잖아요 그 옆으로 모아타운 제3재정비 촉진구역 가로주택 4재정비 2재정비 6 1 5 8 7 재정비 촉진구역이랑 가로주택 사업이랑 모아타운까지 이렇게 노량진 자체가 천지개벽 천지개벽 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재개발 투자도 재개발 투자지만 구축 아파트를 또 관심 갖고 많이 봐야 되는데 노량진 역세권 노들 역세권 상도 역세권인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노량진 우성아파트를 관심 갖고 봐야 되고 도로 쪽이랑도 빠르게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성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로 한강대구 건너면 용산입니다 여기가 바로 국제업무지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은 노량진 우성아파트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좀 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도 뭐 좋은 곳이고 영본초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영본초등학교 초푸마 약간 오르막이긴 하지만 초푸마 아파트고 그리고 한강조망이 되는 게 요 107동쪽 임장 가면은 107동에 한강조망되는 매물이 있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다른 동도 볼 수 있으면 보겠지만은 107동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쉬운 점은 중앙난방이에요 중앙난방 중앙난방이 실거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틀어주는 대로 틀어주고 관리비 좀 더 나오고 그런데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 비선호하는 게 중앙난방입니다 개별난방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꾸면은 이제 틀고 싶을 때 틀기 때문에 관리비를 절감할 수가 있는데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꾸려면 한 세대당 꽤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들은 걸로는 뭐 200만원 150만원 돈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관리비 상황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서 그리고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는데 중앙난방이에요 아담 원님 중앙은 좀 하셨는데 요거는 결국엔 바뀌지 않겠나 했는데 세대별로 돈을 한 100만원 200만원 내야 됩니다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경험해 본 바에 의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주차에 여유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 복합적인 걸 다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인서울에서 10억 왔다 갔다 해서 보려면은 구축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진 거를 전부 다 해서 거의 올인 해가지고 자산을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데 계속해서 욕심을 낼 수는 없고 내 예산에 맞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인서울을 보면서 국평을 내가 본다 하면은 10억 안쪽에서는 구축 아파트를 보는데 주변이 천지개벽 할 곳 현재도 교통이 나쁘지 않은 곳 초대학교를 품고 있는 곳 그리고 업무지구로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곳 또는 국제업무지구 같이 초대형 업무지구 호재가 있는 곳을 출퇴근할 수 있는 곳 이런 차원에서 노량진 우상 아파트를 한번 봤습니다 임장 가시면은 오늘 설명드린 거 관심 갖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피카츄님 10억이면 싼대요 네 33평이 10억 됩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 분양하는 게 15억까지 서울 보고 있는데 노량진의 구축 10억 괜찮은 있지 아쉬운 중앙남방과 아쉬운 오르막길 약간의 오르막길 역세권이긴 한데 초역세권은 아니고 이렇게 두루두루 봤을 때 가치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용적률이 걸리네요 재건축은 어렵습니다 용적률 275% 뭐 300%대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나은데 뭔가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재건축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땅땅무슨땅은 멤버십 회원제를 운영 중입니다 아래 가입 버튼 누르시면 간단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회원만의 다양한 정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